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종원의 종목식당 진행의 박재은입니다. 천만 개미 살리기 프로젝트 오늘도 힘차게 달려보도록 할 텐데요. 간반 미증시가 기술주를 중심으로 또다시 조정을 받으면서 우리 시장의 악재로 작용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양시장 하락하면서 마무리를 지었는데요. 이렇게 최근의 흐름을 살펴보면 미증시와 우리증시가 동조화되는 현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투심이 불안정하다 보니까 많은 투자자 여러분들이 고심이 깊어지실 것 같은데요. 이럴 때일수록 저희에게 고민 해결 솔루션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고민 해결 어디로 보내셔야 하는지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저희가 생방송 소통 방법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화번호부터 알려드리면요. 02-3153-2642번으로 연결을 해주시면 김종원 대표님과 직접 소통을 하실 수가 있고요. 문자번호는 샵 0082번입니다. 여기로 종목명 매수과 비중 이렇게 세 가지 남겨주시면 저희가 빠르게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상담도 가능하니까요. 많이 신청을 해주시길 바라겠고요. 저희 방송은 또 유튜브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유튜브로도 시청이 가능합니다. 서울경제TV 유튜브에 검색해 주시면 저희와 함께 하실 수 있는 점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본 방송은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서울경제TV 김종원의 종목식당 종목상담은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합니다. 1대1 투자 상담 그리고 유사 수신 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은 엄중히 금지합니다.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는 모관하며 기타 유사 명칭에 유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김종원의 종목식당 지금 오픈합니다. 김종원 대표님 자리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시장 점검 대표님과 함께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양시장 오늘 미증시 따라서 또 커플링 현상이 일어나면서 굉장히 좀 어두운 분위기 속에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특히 기술주 중심으로 악화되는 모습이 나타났는데 오늘 시장 어떻게 보시나요? 네 그렇죠. 오늘 시장은 안녕하지 않은 시장 같아요. 사실 전일도 미국 시장이 나스닥이 2% 하락했고 어제도 하락했고 그 영향을 그대로 한국에서 받는 그런 모습인데 먼저 마감 브리핑을 먼저 살펴보시겠습니다. 코스피는 마이너스 1.43% 하락한 2,695포인트에 마감을 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매도를 해서 7,725억 그리고 5,202억을 매도를 했고 개인만이 1조 2,829억 상당히 많은 매수를 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코스닥은 마이너스 1.61% 하락한 927포인트에 마감을 했습니다. 역시 외국인과 기관이 매도를 했는데 각각 2,576억 그리고 1,414억 개인은 4,145억을 매수를 했습니다. 환율의 흐름은 뭐 그래도 나쁘진 않습니다. 전일대비 1.2원 상승한 1,219원, 9.5원에 마감을 했습니다. 국제유가도 좋은 흐름이죠. 전일대비 5.62% 하락한 96.23달러에 마감을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의 흐름 자체가 상당히 안 좋은 그런 매파적인 발언들이 강한 그런 모습입니다. 전체적인 흐름은 잠시 후에 살펴보고 오늘 장세를 단순하게 오늘만 살펴보면 최근 트렌드가 최근 테마가 말 그대로 인수전인 것 같아요. 오늘 장세의 움직임 자체 그리고 최근의 테마들의 흐름, 테마들의 흐름을 말 그대로 시장에서 돈의 흐름을 좌우하는 그런 것들인데 쌍용차 인수전을 통해서 쌍방울이나 아니면 어제 갑자기 장막판에 끼어들은 케이지그룹의 그러한 종목들의 변동성이 굉장히 강하게 일어나고 있죠. 그리고 지금 엠게임이 인수가 되려고 하고 있습니다. SK스케어가 인수 추진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 세 번째로 PI 첨단 소재의 인수를 일진을 손질 수가 하겠다라는 그런 이슈 때문에 또 급등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최근의 흐름 자체가 인수전과 관련된 급등이 많습니다. 두 번째가 좀 독특한데 스펙주가 지금 상당히 상승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오늘 상승하는 주 종목들 가운데 상위 랭킹 가운데 스펙주가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제가 경험해 본 바로는 주식시장이 흐름이 안 좋을 때 나타나는 현상들 가운데 하나가 스펙주가 급등하든지 아니면 우선주가 급등하든지 그러니까 시장에서 유통되는 주식 물량이 적은 주식들이 갑자기 급등하는 그러한 경향이 있습니다. 지금 시장에 그러한 트렌드를 반영하지 않는가 생각되는 그런 모습이고요. 그 다음으로 지금 중국 코로나 봉쇄 조치가 좀 심합니다. 어제 뉴스도 지금 중국 상하이로 들어가는 세계 최고의 항만인 중국 상하이 항만이 지금 봉쇄 조치가 되고 있는데요. 중국에서는 아니다라고 하지만 현재로서는 물류가 지금 심각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것이 왜 문제가 되느냐. 지금 미국의 지수를 하방 압력하는 것 가운데 첫 번째 요인이 인플레이션입니다. 인플레이션은 돈의 가치가 떨어질 뿐만 아니라 물가의 상승 때문에 여기에 금리를 인상하는 그런 문제죠. 그런데 물가가 상승하는데 이 물건이 원활하게 공급이 안 되면 말 그대로 세계 공장인 중국에서 물건이 만들어져서 이 물건들이 실어서 유통이 돼야 되는데 여기서 딱 막혀버리니까 물건이 저렴하게 들어올 수 있는 유통구조가 막혀버리니까 또 인플레이션이 가중되는 상황이죠. 더군다나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 때문에 또한 애그플레이션이 발생하고 따라서 미국 같은 지금 인플레이션 전 세계가 다 마찬가지인데 인플레이션을 막는데 여러 가지 변수가 생기면서 상당히 힘든 그러한 현국입니다. 더군다나 오늘 저녁에 미국에서 연은 총재의 두 명이 또 발언을 오늘 또 합니다. 그런데 매파적인 성격의 사람들이에요. 총재들이. 그래서 오늘 저녁도 녹록지만 않은 현상이지 않을까라고 생각되는 그러한 시장입니다. 최근 흐름이 인수관련조 그리고 스펙조 이렇게 시장이 안 좋을 때 나타나는 전조 증상이 보인다고 하니까요. 이 점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저희는 잠시 후 종목 솔루션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고민되시는 종목 김종원의 종목식당에서 최적의 솔루션 제안해드립니다. 그럼 첫 번째 사연부터 화면으로 바로 만나볼게요. 과거 요소수 관련주를 찾아보다 매수했습니다. 고가에 산 것 같은데 최근 세계적으로 공급난이 심하다 보니 요소수 관련주도 다시 상승세를 이어갈 것 같아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가 전망이 궁금합니다. 하고 사연을 보내주셨는데요. 이렇게 최근에 요소수 관련주도 그렇지만 유니온 머티리얼의 경우에는 대표적인 히토류 관련주로도 엮이잖아요. 앞으로 흐름 좀 어떻게 보시나요? 네, 맞습니다. 히토류 대표적인 종목 가운데 하나인데요. 먼저 기업 자체를 한번 살펴보시면 지금 유니온 머티리얼 4,200원의 비중 30%이신데 페라이트 마그네트 모터의 자석 및 세라믹입니다. 말 그대로 히토류에서 만들어서 자석을 만드는 그런 부품 가운데 하나인데 이게 지금 자동차 부품으로 들어가는 부품주로도 지금 유니온 머티리얼즈는 포함됩니다. 자동차와 관련된 납품하는 기업으로도 포함되는데 대표적인 히토류 업종입니다. 테마군의 대표적인 종목이고 두 번째로 요소수로 매수를 하셨다고 했는데 사실은 이때 요소수로 반등을 하긴 했어요. 왜냐하면 요소수의 국내 5개 기업 가운데 하나인 불수원의 지분을 갖고 있다라는 이유 때문에 지금 그 당시에 상승을 했었는데 사실 그 이슈는 좀 작죠. 대표적인 것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히토류 관련입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외인 기관들의 수급도 있지만 지금 사실 기다릴 것은 말 그대로 히토류와 관련된 이슈가 급등을 할 수 있는 이슈가 나온 것을 기다려야 돼요. 그런데 이 이슈는 사실 어떤 것과 연관이 되냐면 미중 무역 갈등과 밀접하게 연관이 돼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심하게 되면 히토류의 그러한 수출을 막는 제재를 하기 때문에 대표적인 미중 갈등의 테마 종목 가운데 하나인데 오늘 또 독특하게 미국의 하원의장이 대만을 방문한다는 소식 때문에 갈등이 심화되지 않을까라는 우려 때문에 급등을 했습니다. 대장주는 동국 RNA예요. 지금 미국 하원의장이 대만 방문 때문에 급등을 했는데 동국 RNA가 상한가는 못 갔어요. 갔다가 오늘 18.2%에 마감을 했는데 거래대금도 상당히 좋은 상황입니다. 1116억 그리고 정고점 돌파를 했는데 이걸 왜 보여드리냐면 일단 대장주니까 얘가 추가적으로 갈 수 있는 요인을 갖고 있는가 차트상으로 갈 수 있다고 지금 생각되는 모습으로 마감을 했어요. 다행히 그런데 아쉽게도 유니어머트리어즈는 윗고리를 너무 길게 달았어요. 이 차트 자체가 지금 좀 무너지는 모습이거든요. 여기서 지금 이게 240선인데 여기 맞고 여기 안착을 하면 좋은데 너무 무너졌어요. 그래서 사실 이 종목이 지금 유니어머트리어즈가 3700원 부분까지 오면 일단은 비중 축소를 지금 얘기를 드리고 싶은데 내일 흐름을 좀 보기는 해야 될 것 같아요. 동국 RNA 같은 경우 만약에 내일 다시 급등을 한다면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하니까요. 일단 120선 위에서 마감을 했고 내일 내 흐름에서 한 번 더 급등을 했을 때 오늘의 고점 부근 3,500원 부근부터 일단 비중을 좀 축소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장중에서는 올라간 흐름 보면서 내일 3,700원까지는 갈 수 있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이 자체 유니어머트리어즈 자체 차트는 좀 무너지는 모습이기 때문에 조금 더 짧게 보고 매수가 근처까지 좀 힘들 수 있겠어요. 지금 만약에 내일 미중 갈등이 심해져서 중국에서 여기 대해서 대만 방문한 것에 대해서 어떠한 브리핑을 던진다 하면 갈등이 심해지겠죠. 그때는 상승할 수 있는 요인이 생긴 겁니다. 테마주가 생긴 거죠. 그때는 기다릴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그런 이슈가 지금 없게 된다 하면 일단은 매수권 아래에서 서서히 줄여나가는 그래서 내일은 일단 3,500원에서 1주 줄이고 2차적으로 3,700원에서 줄이는 전략을 할 필요가 있겠다 하겠습니다. 네, 유니어머트리언은 대체적으로 미중 갈등과 연동된 흐름을 나타내기 때문에 이 점 함께 체크를 해보셔야 할 것 같고요. 3,500원에서 비중 축소하라고 말씀해주신 점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 실시간 상담 계속되고 있습니다. 전화번호 023153-2642번, 그리고 문자번호는 샵 0082번인데요. 전화로 주시면 직접 대표님과 소통하실 수 있는 점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문자는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과 비중 꼭 함께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는 이어서 상담으로 진행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스피드 문자 상담 빠르게 진행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가지 종목 빠르게 볼 텐데, 원익 IPS, 에코프로, 메가 ICS, 오이 솔루션, 그리고 하나 기술까지 대표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원익 IPS는 35,300원이십니다. 비중이 40%이신데 반도체 관련된 그러한 종목 가운데 하나예요. 매수는 상당히 좋은 자리에서 매수를 하신 것 같아요. 여기 쌍바닥권, 과거의 지지 저항권, 여기 저점, 저점 지킨 자리에서 매수를 하셨는데 매수 가격도 좋고 지금 패턴도 하락 패턴을 살짝 돌리려고 지금 일단은 아직은 못 돌렸어요, 사실은. 돌리려고 지금 턴을 하고 있고 지금 120에서 살짝 돌리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조금 더 견디시면 되긴 할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지수죠. 지수가 제가 누차 말씀드린 것처럼 박스권이에요, 말 그대로. 지금 박스권을 좀 돌파했다가 다시 내려오는 모습이거든요. 다시 박스권 하단까지 올 수 있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그러면 짧게 매수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짧은 수익만 보셔야지 길 건 좀 힘들지 않을까, 지금의 트렌드 자체는요. 그러니까 만약에 매수가를 훼손한다, 그거는 일단 손실이 되니까 매수가 훼손하는 권에서는 손실은 최대한 하지 않는 것을 권합니다. 그리고 일단 반등을 했었을 때 지금 박스권 자체의 움직임 이 종목도 3만 8,500원, 이 부근에서 박스권 왔다 갔다 해요. 그러니까 3만 8,500원 부근에서는 비중 축소에 많은 한 70% 정도 줄이시는 것을 권합니다. 짧게 짧게 보시는 게 지금 현명한 선택이시다라고 생각합니다. 에코프로입니다.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지금 어제 장 마감 후에 유무상증자에 대한 이슈가 있었죠. 그래서 갭 띄우고 시작했는데 밀어버렸어요. 장이 좋지 않아서도 밀은 것도 있고, 유상증자의 내용을 보니까 사실 유상증자에서 나쁜 유상증자는 채무, 빈 갚는 목격으로 유상증자는 사실 나쁜 거거든요. 그런데 어디 투자를 어떤 공장 건설한다, 그거는 호재 가운데 또 하나입니다. 그런데 지금 유상증자 내용 가운데 채무가 있고 두 번째 기업 인수가 있습니다. 기업 인수는 4천억인가 그런데 이건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두 가지 같이 접해지면서 변동성이 좀 있는 그런 모습인데 지금 시장장님의 또 매수가가 강한 기준가예요. 여기서 지지했던 자리, 여기서는 또 막고 내렸던 자리. 그러니까 매수가를 이탈하게 되면 또 박스권 아래로 내려갈 수 있는 그런 자리죠. 그러니까 매수가를 깬다, 그러면 이 아래 플러스 1%권 내에서 그냥 수익 실현하시는 게 좀 낫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여기 깨지게 되면 또 이렇게 아래 내려와서 240선 그럼 맞을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최대한 짧게, 오늘 120선도 안착하지 못한 것도 사실 힘이 없다는 증거거든요. 그러니까 짧은 매매 전략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맥 INC가 맥 ICS입니다. 8,507원의 비중이 8%인데 중환자용 의료기기 개발 전문 업체입니다. 산소포화도 측정기와 관련돼서 코로나 때 급등을 했던 그런 종목인데요. 응급실에서 산소포화기와 관련된 그런 종목이죠. 지금 코로나와 관련된 종목들은 이슈가 소멸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이 종목도 소멸 상태다라고 할 수 있겠죠. 더군다나 하락 패턴이 깨졌고 하락 패턴이 아직 유지되고 있고 저점, 지켜야 될 저점, 8,000원 저점 깨졌습니다. 오늘 깨져버렸죠. 어제부터 깨지면서 더 지금 밀려 내려가는 모습입니다. 이 종목은 손절을 권합니다. 권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 지금 7,200원까지 또 내려올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남아있기 때문에 내일 만약에 기술적으로 살짝 반등을 한다. 그런 자리에서 그냥 손절하시는 것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슈가 지금 소멸됐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오이 솔루션입니다. 오이 솔루션. 광송신 모듈 전문 업체인데 5G와도 연관되어 있던 종목인데 5만 6,504원의 10% 비중이신데요. 지금 비중 10%이신데 하락이 너무 좀 강해요. 사실 50% 하락이면 상당히 고민스럽습니다. 제가 이 종목을 갖고 있다. 이 종목을 여기까지 갖고 있지는 않죠. 이 종목을 예당적으로 정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만약에 갖고 있다고 하면 매도는 못할 것 같아요. 10%이시고. 지금 5G와 관련된 테마 업종 가운데 하나예요. 하나인데 일단은 아직까지 하락 패턴을 못 돌려놓긴 했는데 못 돌려놓고 있는 상황 가운데서 지켜볼 거는 조금 더 지켜보길 바라요. 왜냐하면 여기 급등을 시작하면서 지지했고 여기를 지금 다시 안착하는 모습이기 때문에 조만간 돌려놓지 않을까. 더군다나 지금 120에서 몇 번 터치를 하고 있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이번 네 번째인데 이 정도면 돌릴 수 있는 그런 테스트 물량이 나오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지수가 지금 힘들지만은 그에 비해서는 힘이 좋은 편이에요. 최근에 지수에 비해서는. 그러니까 홀딩 전략 유지하는데 5G는 이슈가 살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번 박스권의 하락까지 왔는데 이 종목이 2만 7천 원을 깨지 않고 그냥 유지한다. 2만 7천 원 부근에서는 추가 매수, 10% 매수시니까 그만큼 추가 매수하셔서 평당가를 낮추시는 전략을 권해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스피드 문자 상담 5종목 만나봤는데요. 저희 방송 실시간 종목 상담 진행 중입니다. 전화번호는 023153-2642번으로 지금 전화주시면 대표님과 바로 전화상담 가능합니다. 또 문자 상담도 진행 중인데요. 문자 받는 번호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과 비중 이렇게 남겨주시면 저희와 함께 하실 수 있다는 점 확인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다음 종목 스피드 문자 상담 진행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KG 동부제철, K-카, 스페코, 대성홀딩스, 캠트로닉스까지 부탁드립니다. 네, 방금 하나 제가 빼먹어가지고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하나기술 제가 빼먹었는데 6만 5천원에 20% 비중이십니다. 자, 2차전지 장비 그리고 신재생 배터리와 관련된 그러한 이슈도 지금 갖고 있는 종목 가운데 하나인데요. 지금 매수가가 약간 쌍고점 부근에서 매수를 하셨어요. 여기를 일단 여기를 돌파했다고 하면 6만 7천 7백원, 6만 8천 부근을 돌파했다고 하면 지금 안착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는데 자, 역시 여기 맞고 지금 오늘 또 내려오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일단은 비중 축소가 필요하지 않을까 여기 오늘 사실 제가 장중에 왔다 보면 여기서 일단은 비중 축소를 권했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남은 물량이 돌파했다고 하면 자, 일단 홀딩 전략을 유지할 텐데 돌파를 못했다는 것은 힘이 없다는 거죠. 따라서 이렇게 왔다가 내려갈 때 여기서 전량 매도가 중요한데 지금 여기서 움직이고 있으니까 내일 일단 여기서 움직였을 때 비중 약간은 줄이시는 것을 권하겠습니다. 쌍고점의 부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매수가는 대응 전략가로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수의 하락 패턴이 유지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내려오게 되면, 손실이면 심리적으로 별로 안 좋죠. 자, 그다음 KG 동부 제철이십니다. 매수가가 2만 원의 비중이 10%이신데 작년에 매수를 하신 것 같아요. 작년에 철강 가격 인상 시점에서 매수를 하시고 나서 계속 지금 하락 중에 여기서 패턴을 이렇게 지루하게 만들죠. 바닷건에서 한 3세월간 만들었다가 지금 KG 동부와 관련된 그룹주들이 다 상승을 하는데 오늘 상한가로 마금을 했어요. 상당히 힘이 좋은 모습이긴 한데 거래량이 너무 많이 지금 발생해서 사실 이 테마, 그래도 KG 그룹이 쌍용을 인수한다는 것은 이해가 돼요. 돈이 있는 그룹이니까. 그런데 과연 이 곳까지 갈 것인가가 상당히 고민스러울 수 있는 거래량이 고점에서 많이 발생을 해서 이때 볼 때는 수익 실현인가 이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다시 마감을 하는 것을 보면 갭을 내일 띄우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듭니다. 일단 모습이 찍을 자리는 찍었고 이렇게 되면 내일 고점에서 여기 자리가 한 18,700원짜리 부근까지 지금 이렇게 했다가 올라갔다가 내려갈 수 있는데 만약에 내일 시작하다가 갭 띄우고 올라간다 올라갈 때마다 비중을 축소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다가 2만 원까지 갔을 때는 여기서부터는 소량만 가지고 가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변동폭이 너무 많아요. 지금 너무 빨라요. 쌍용차와 관련된 인수 종목들의 종목들 대부분 보면 개인들이 홀딩 전략하기는 상당히 힘듭니다. 그러니까 그냥 가격대를 생각하시고 걸어두시는 게 훨씬 좋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K-카 32,950원의 비중 20% 비중이신데 중고자동차와 관련된 운영 시스템 플랫폼 관련 종목입니다. 전형적인 박스권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리량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나서 여기 아래에서 지금 눌려있는 모습이죠. 여기서는 지금 돌파를 했다가 내려온 모습인데 여기가 지금 기준되는 가격입니다. 상한가 만들었던 그 자리. 해필이면 그 자리가 시청자님의 매수가예요. 기준 가격, 어려운 자리. 이렇게 되면 지금 만약에 지수의 추세가 좋다 하면 올라갈 수 있는 힘이 더 좋겠죠. 그런데 현재 지수의 추세가 별로 안 좋다. 그러면 내려갈 수 있는 힘이 더 많겠다라는 계산이 나옵니다. 그럴 경우는 매수가 근처이다 하면 그냥 현금화 전략이 훨씬 더 유리할 수 있겠다라고 하겠습니다. 내려왔을 때 박스권 이렇게 연결되죠. 이 종목을 다시 매수한다고 하면 2만 7,700원 부근 내려왔을 때 매수하는 전략을 구사를 하겠습니다. 일단 현금화 전략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스페코입니다. 스페코가 7,420원에 30% 비중이신데 건설 장비 그리고 플랫폼 그리고 국내 대표적인 빅텍하고 스페코는 방산 관련 종목입니다. 지금 오르는 흐름 자체는 상당히 좋은 흐름 가운데 하나예요. 오늘 이런 장소에서 지금 특별한 이슈가 없는데 지금 오른 것으로 제가 보이거든요. 지금 120선도 돌려놓고 차트가 상당히 말 그대로 예쁜 차트를 만들어놨습니다. 121선을 우상향으로 이번에 돌려놨어요. 그리고 61선이 121선을 골든크로스 하면서 전고점을 돌파해서 지금 안착을 했습니다. 시청자님의 매수가가 7,425원 어려운 자리인데 여기 돌파를 했는데 약간 조정은 있을 것은 예상을 해요. 왜냐하면 이 앞에 자리가 저항 가격이거든요. 저항 가격이기 때문에 여기를 지금 콕 찍는데 30% 비중이신데 오래 참으셨을 것 같습니다. 오래 참으셨는데 얘가 다시 내려오면 심리적으로 힘듭니다. 그러니까 내일 만약에 얘가 한번 위로 친다 했을 때는 거기서부터 일단 매도를 비중축소를 지금 말씀드리는데 지금 가격권에서는 7,700원부터는 매도를 조금씩 위에서부터 매도를 해나가면서 8,000원 부근에서는 반 정도의 비중축소하시고 남은 물량으로 좀 보시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대성홀딩스인데 5만 6,200원입니다. 이 관련 종속회사가 되게 많아요. 대성에너지, 대성창업투자, 그리고 대성환경, 그리고 대성청정에너지, 가스일자리 교육 테마 가운데 최근에 이 테마들이 사실 이슈가 다 상승할 수 있는 이슈를 갖고 있어요. 가스, 일자리, 교육 전부. 그러면서 지금 상승이 상당히 좋고 기업 자체도 상당히 좋은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너무 높은 자리에서 왔어요. 이 자리에서 사시면 안 돼요, 사실. 이런 자리에서 사시면 위험합니다. 워낙 고점에서 지금 계속 오르는데 언제 지금 만약에 이렇게 내려도 이상하지 않은 자리에 더군다나 지금 최근에 갑자기 여기서 솟아올랐죠. 거리랑 빵 치고 여기서 이렇게 움직입니다. 여기서 확 내려면 완전히 심리적으로 흔들립니다.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보다는 아래에 서 있는 종목들을 매수하시거나 지금 수익권이시니까 그냥 매도, 수익 실현하시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캔트로닉스 2만 9,300원에 지금 10% 비중이신데 자율주행 관련된 그리고 전자형 부품, 화학소재 전문 업체인데 매수가가 과거에 돈 엄청나게 많이 거래량이 터졌던, 발생했던 자리. 말 그대로 상당한 저항의 자리다라고 할 수 있겠죠. 지금 차트는 나쁘진 않은 차트예요. 저점은 계속 높여가고 있는 차트고 그렇다고 썩 상방의 차트다라고 하기는 좀 애매하죠. 갇혀 있습니다. 따라서 상승 시에는 좀 매도가 좀 필요한데 2만 8천원 부근부터, 이 정고점 부근인데 2만 8천원 부근부터는 비중 축소를 좀 많이 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매수가 근처에서 전략 매도하는 계획보다는 2만 8천원부터 계속 현금화해서 조금씩 비중을 줄여나가는 그러한 전략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스피드 문자 상담 5종목 빠르게 만나봤습니다. 저희 실시간 상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전화 023153-2642번으로 전화주시면 지금 바로 대표님과 연결하실 수가 있고요. 문자 상담도 진행 중입니다. 문자 번호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남겨주시면 저희가 빠르게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시청자님 전화 연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제주 반도체요? 네, 제주 반도체 매수가 비중은요? 6,300원에 15%인데요. 네, 6,300원에 15% 들고 계시고요. 네, 시청자님 고민이 많이 되실 것 같은데 저희가 대표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도체 업황이 요즘에 좀 좋지 못하다 이런 얘기들이 많은데 앞으로 제주 반도체는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제주 반도체 관련돼서 6,300원이신데 지금 사실 삼성 반도체와 관련된 얘기를 빼놓을 수가 없죠. 오늘 사실 점점 실적이 좋게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안 좋은 흐름 그러면서 전체적인 흐름을 어렵게 만들어오지 않았는가 생각이 듭니다. 시청자님 매수가 최근에 매수를 하신 건가요? 한 두어 달 되는데요. 두어 달 이 부분이신데 그러면 이번에 입기 올라갔을 때 한번 정리는 안 되시고 지금 홀딩이신 거죠? 네. 사실 지금 이 부분이 과거의 거리량을 보면 여기서 거리량이 강하게 나왔던 자리가 시청자님의 매수가 가운데 하나시고 여기서 계속 몇 번이나 찔렀다가 과거의 저항 가격이 시청자님의 매수가이시라 올라갈 때 저항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이고 지금 파운더리 쪽으로 실적은 좋은데 전체적인 반도체 업황, 대장주인 삼성 자체가 좀 안 좋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지금 발생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10% 비중이시고 마이너스가 10%. 사실 지금 121선이 이탈하게 되면 5,500원 부근 이탈하게 되면 추가적인 하락이 요소가 되는데 이때부터 가지고 계셨다고 하면 제가 삼성 반도체가 지금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자리라고는 생각이 들거든요. 길게 봤을 때 반도체 업황이 나쁘다고 할 수는 없으니까 지금 이 종목은 일단 장기로 매수를 하신 건가요? 아니면 단기적인 관점에서 매수를 하신 건가요? 단기로 들어와 있어요. 그러면 5,500원이 사실 대응 라인이긴 해요. 5,500원이 지금 120선이 딱 맞닿아 있고 여기 지금 계속 지지하는 라인인데 여기 깨지게 되면 추세선이 이렇게 연결됐을 때 여기까지 5,100원까지 연결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단기 관점으로 하셨다면 5,500원을 정리하시고 그리고 아래에서 다시 잡는 방법이 더 낫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장기로 보셨다 하면 이 종목은 아래에서 역시 삼성전자가 내려 꽂을 이유는 없죠. 그래서 만약에 더 내려온다고 하면 이러한 자리에서 추가 매수를 권하겠는데 하지만 지수 자체가 지금 약간 박스권 하단으로 내려온 모습이기 때문에 단기로 오셨다고 하면 5,500원의 대응 전략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제주 반도체는 삼성전자의 흐름과 같이 연동해서 보시라는 의견 주신 점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다음 전화 연결해 보도록 할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미리 산업이요. 네, 매수가 비중은요? 네, 매수가는 2만원에 50%거든요. 아, 네, 2만원에 50% 들고 계시고요. 네. 네, 최근에 이 쌍용차 인수 관련해서 좀 움직인 종목인데 저희가 자세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대표님, 최근에 쌍용차 인수 관련해서 시세를 내뿜다가 이제 조정 양상에 들은 건지 궁금하거든요. 네, 시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수고가 많으십니다. 네, 고민이 좀 되실 종목 같아요. 언제 매수하셨어요, 이거요? 한 3일 전에 매수했는데요. 사연, 이 날, 이 윗골에 긴 날 이 날 매수하신 건가요? 네. 파란 날. 와, 굉장히 변동성이 큰 날 매수를 하셨던 건데 이 날 쌍방울도 굉장히 위아래로 완전히 움직임이 정신없었던 그런 장세였던 그런 움직임이었는데 단기를 매수를 하셨잖아요, 일단요? 네. 그래서 좀 올랐을 때 팔았어야 했는데 못 팔아서 그러니까요. 이거, 이런 종목은 봐가지고 파는 게 아니라 그냥 걸어두셔야 돼요. 아예 얼마에 그냥 내가 플러스 5%, 7% 여기 이만큼만 보겠다 했을 때 그냥 차트 보지 마시고 플러스 5% 해서 그냥 딱 걸어두셔야죠. 왜냐하면 얘가 막 이렇게 움직여요. 그래서 팔아야지 팔아야지 하다 보면 이게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렇게 움직일 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매수 가격, 5%면 여기다 해서 딱 걸어두는 게 훨씬 더 단기 매매에서는 그 방법이시니까 다음에는 그렇게 하시기를 말씀드리겠고요. 지금 사실 쌍방원과 관련돼가지고 움직여가지고 상승했다가 내려오는데 오늘 KG와 관련된 그룹주들이 지금 급등을 했잖아요. 걔들이 급등했다는 거는 이 종목 쌍방원과 미리 사는 막 떨어졌잖아요, 오늘. 그렇죠. 그러니까 거꾸로 움직이는 거죠. KG가 올라가면 얘들은 떨어지는 거. 그렇기 때문에 내일 KG 그룹주들이 간다 하면 이 종목은 좀 힘들어질 수 있는 상황이 된다라고 지금 보여지거든요. 지금 마이너스 20%. 비중이 50%. 단기 매매, 시중에 단기 매매 50% 비중하시면 큰일 나십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될까 해서 지금. 단기 매매는 이렇게 급등한 종목은 진짜 10% 이상 하시면 안 돼요. 그냥 10%까지만 딱 하셔야 돼요. 소중한 자산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건 강하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어요. 너무 위험한 지금 선택을 하셔가지고 힘든 선택인데. 이 종목이 지금 차트가 과거에도 그렇고 미래 산업이 지금 시청금이 천억이 안 되고. 손절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내일 봐가지고 지금 시외 현재. 다행이네요. 시외 현재는 지금 2% 상승이신데. 시외 현재는 지금 올라오고 있어요. 올라오고 있는데. 지금 봐서 그냥 차트 상태로 제가 말씀드리면 18,500원 부근에서는 여기서부터 그냥 걸어두세요. 18,500원 걸고 19,000원 걸고 19,500원 걸고 2만 원 걸고 이렇게 그냥 500원 단위로 그냥 걸어두세요. 내일. 움직임 따라서 더 가겠거나 하시면 더 갈 수는 있어요. 사실 나중에 이건 결과론이거든요. 나중에 며칠 후에 변동성이 커가지고 더 갈 수는 있지만 50% 비중에서 최소한 가지고 계시겠다 하시면 10% 비중만 가지고 계세요. 그렇지만요. 나머지 40%는 올라갈 때마다 그냥 비중을 18,500원, 19,000원. 올라갈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내일. 지금 시간 내에서는 조금 오르고 있는 모습이니까 일단은 변동성을 한번 치고 올라갈 수는 있겠다고 하거든요. 생각이 드는데. 얘는 기업 가치를 가지고 판단하기보다는 차트, 완전 차트만 가지고 볼 수밖에 없는데 오늘 차트는 사실 깨졌어요. 분봉 차트에서. 깨졌어요? 그래서 어느 말이에요, 지금. 깨진 차트예요. 지금 16,500원도 못 지킨 건 깨진 차트거든요. 분봉상에서는. 그리고 지금 16,000원, 이 자리에 16,000원 밑에 밑고리를 지켜줘야 되는데 여기 만약 깨지면 아주 굉장히 힘들어지는데 다행히 지금 시간에서는 괜찮지만 분봉 차트에서는 깨진 차트라 내일 올라갈 때마다 비중 절대적으로 축소하시는 거 수익을 보시기보다는 손실을 줄이는 전략으로 제가 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미래산업은 테마주 성격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변동성이 매우 강한 점 유의가 필요하고요. 18,500원부터 걸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대표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랄게요. 네, 이어서 다음 전화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어떤 종류 궁금하신가요? 네, 크리스탈 지노믹스 네, 매수값 이중은요? 매수가가 11,700원이고 네, 이중은 15%예요. 11,700원의 15% 늘고 계시고요. 네, 네. 시청자님, 고민이 정말 깊으실 것 같은데 저희가 대표님께 상담 요청 자세히 드릴게요. 네, 네. 네, 크리스탈 지노믹스 최근 계속해서 좀 지지부진한 움직임이 계속되고 있는데 어떻게 앞으로 보시나요? 네. 네. 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 진짜 고민 많으신 종목이시겠습니다. 벌써 이게 한 1년도 넘었어요. 그러셨을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네, 80, 아니, 10% 있다가 네, 그 저게 유상으로, 참 무상으로 해서 다시 저게 20, 참 10, 5% 더 주더라고요. 아, 무상증자 받으셨구나. 네, 네, 네. 그래가 있는데 무상증자, 작년 4월에 무상증자 받으셔가지고 그래서 지금 그러시고 네, 네, 한 번도 오르지도 않고 아, 무상증자 받으셨는데도 지금 1만 1,500원, 가격이 1만 1,500원이세요? 네. 아, 지금 이 종목이 사실 기업가치가 네, 네, 그런 거 좀 봐주세요. 아, 지금 다행히 다행히 관리 종목은 지금 면한 상태네요. 왜냐하면 관리 종목 지금 2018년에 영업이익이 한 번 있어가지고 영업이익이 계속 이익이 있던 적이 없어요, 과거에. 그게 말이에요. 이게 영업이익이거든요. 그러니까 2018년에 딱 한 번 18억이 있었고 계속 지금 영업이익이 마이너스인데 만약에 2018년에 지금 영업이익이 없었다 하면 관리 종목이 있고 아니면 상장 폐지 대상이 됐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건 왜 말씀드리냐면 길게 가져갔을 때는 좀 어려울 수 있는 종목이다라는 입장에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고 지금 오미크론 관련된 그러니까 추가 매수도 할 수도 없고 아무도 어른 적이 없으니까 그러니까요. 이거 추가 매수하기 권할 수도 없어요. 차트가 차트가 과거에 오늘 전화 상담이 좀 길어지는 상황인데 너무 지금 힘든 종목들이라 과거에 이 자리는 지켜줘야 됐거든요. 이 자리는 코로나 때문에 급락했던 자리라 여기는 패스해야 되고 여기를 지켜줘야 되는데 여기까지 깨졌다는 건 흰 자체가 굉장히 없다는 그런 증거고 주봉인데 하락 패턴은 아직도 못 돌리고 있는 그런 차트라 전문가님 저기 뭐야 그러면 상장 폐지는 안 될 것 같아요. 지금은 어차피 지났어요. 네 지났어요. 올해는 지났으니까 올해까지는 버티셔도 상관없어요. 그런데 만약에 내년까지 가셨다 내년 3월까지 가신다 그때는 정리를 하셔야 돼요. 만약에 3월까지 가신다 이게 계속 유지된다고 하면 그때는 무조건 손절을 하시는 게 답이시고 지금은 15% 비중 사실 홀딩 전략밖에 없을 것 같아요. 지금 매도 안 되는 상황이시니까 일단 얘가 지금 5천 원 깨지잖아요. 반 줄이세요 그냥. 어쩔 수 없을 것 같아요. 5천 원 깨지면 반을 줄여버리라고요? 네 반 줄이셔야 될 것 같아요. 다 갖고 가기에는 부담이 너무 수럽습니다. 시간도 많이 걸리는데 반 줄이고 딴 종목으로 갈아타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줄이시고. 5천 원 깨지면 더 힘들어지는 상황이 생겨요. 5천 원 깨지면 어디까지 갈 것 같아요? 빠지지 말라는 법은 없어요. 현재로서는. 왜냐하면 5천 원 깨지면 얼마까지 갈 것 같아요? 얘가 5천 원 깨지면 주봉으로 봤을 때는 과거에 코로나 때까지면 4,200원이 적가거든요. 4,200원까지는 갈 수 있는 그런 상황. 그런데 4,200원까지 간다고 하면 얘는 아주 큰일 납니다. 과거의 최저점이기 때문에 완전히 최근에. 그러니까 지금 5,200원이라고 말씀드리는 게 과거에 5천 원을 계속 지지를 했어요. 이게 주봉인데. 여기 보시면. 그러니까 여기 깨지면 확 더 밀릴 수 있는 4,000원 부근까지 밀릴 수 있는 그런 이유가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5,000원 깨졌을 때는 차라리 전량 정리를 못 하시면 반 정도는 정리하시고 남은 정량만큼을 아래에서 4,000원에 다시 받는 방법도 있는데 저는 받는 거를 별로 추진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갖고 계신 거는 그냥 잊고 계시다가 어떤 바이오주들은 어떤 이슈를 하나씩 던져가지고 급등을 하는 때가 있거든요. 그런 이슈를 기다리셨다가 급등할 때 그냥 정리하는 게 훨씬 더 마음이 편하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5,000원은 무조건 일단은 대응 라인으로 보시고 반 정리하시고 남은 거 가지고 일단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그냥 기다리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주봉관님 올해는 가지고 있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올해는 상관없어요. 이미 상장폐지심사 검사는 끝났거든요. 끝났거든요. 끝났으니까 이거는 그 심사는 끝났으니까 문제 없으니까요. 견디시고 추후에 만약에 깨졌다가 올라오면 그때 한번 문의 주시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지수가 아래로 또 더 떨어지게 되면 2,600만 이렇게 떨어지면 4,200만 그래간다고요? 아니요. 종목 자체가 그럴 수 있으니까요. 깨지면 그때 한번 다시 상담을 주세요. 이 종목은.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크리스탈 지노믹스에 대한 의견 주신 점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 노란톡으로 입장 가능합니다. 샵 00815 종목식당 이렇게 네 글자를 보내주시면 저희가 입장하실 수 있는 링크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내일 시장을 주도할 테마 그리고 대한주를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내일 시장 주도할 테마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내일 주도할 테마를 한번 보시면 오늘 아까 장 시작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개별주들이에요. 다 지금 인수합병과 관련된 그러한 종목들이 상당히 많은데 일주일 노란톡에 지금 PI 첨단 소재를 인수전에 참여한다는 수식으로 인해 가지고 1740억의 거래 대금을 발생시키면서 상한가를 마감을 했습니다. 차트, 나쁘진 않은 차트의 모습입니다. 지금 정고점을 돌파하면서요. 그런데 혼자서 지금 올라가는 모습이죠. 테마주들은 테마주를 엮여가지고 올라갔을 때 힘들이 더 좋은데 개별적으로는 좋은데 개별 테마다라는 것이 아쉽습니다. 더군다나 이 종목의 특징은 과거에 거래량 빵빵 발생하고 나서 밀어버린다는 그런 것을 생각하면서 매매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동국 RNA 역시 지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미중 갈등의 수혜주로 상승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1160억 거래 대금 발생하면서 상승하는 그런 모습인데 오늘 상승과 하락 테마들 보면 KG 동부제철 상한가죠. T상, 관리 종목인 통부제철 우두 상한가 상승 종목들 다 보시겠습니다. 지금 레버리지 종목 그리고 캐피탈 종목 상승들 상당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상승 위에 종목들 가운데 있는 게 스펙주들도 많고 이상한 종목들이 좀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테마 종목은 말 그대로 완전히 짧게 치고 들어갈 필요가 있겠다라고 생각이 든 장이기 때문에요. 손빠르신 분들은 테마 종목을 일단은 쉬시고 매매도 쉬시고 지금 현재 장은 그냥 쉬시고 간망하는 것이 마음 편한 그런 장세인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블라인드 원픽 종목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오늘의 원픽 종목 솔리드입니다. 5G 대표 주자로서 세계 최초 5G 오픈랜 상용화 소식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의 원픽 종목 솔리드인데요. 최근 5G주가 그렇게 움직임이 많지는 않은데 앞으로 전망이 좋은가요? 네, 움직임이 안 움직인 걸 저는 개인적으로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시장에서 관심이 많은 종목들은 이미 위에 있어요. 위에 있는 종목을 사면 일단 얘가 가야 되는데 안 갔을 때는 떨어질까 봐 고민스럽거든요. 그런데 이미 바닥에 있는 거는 얘는 가야 될 자리에 대해서 그림을 더 그리지 여기서 더 떨어질까에 대한 고민은 사실 더 적거든요. 바닥을 확인한 것들은. 솔리드 보시면 유무선 통신장비 제조업체입니다. 5G의 대표적인 종목 가운데 하나예요. 더군다나 21년 지금 흑자 전환을 했습니다. 그 전년, 그 전년 계속 적자였는데 2021년 흑자 전환을 하는 그런 좋은 모습을 갖고 있고 더군다나 지금 기업 보니까 나쁜 종류의 기업들, 기업의 채무가 있거나 좀 힘든 기업들은 상승할 때마다 전환사치가 나와서 상승의 그런 압박을 많이 누르거든요. 제가 종목 상담을 할 때 전환사치를 가끔 언급을 합니다. 왜냐하면 상승 시에 악재로 작용을 하기 때문에 그런데 솔리드는 전환사치가 최근에 다 나와버렸어요. 상당히 많았던 물량인데 다 나와서 악재가 해소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더군다나 5G에서 메타버스까지 연결되는 그런 테마의 군으로 지금 작용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솔리드 차트를 보시면 기업 재무 자체도 지금 상당히 좋은 모습 가운데 하나다라고 할 수 있는 게 지금 이 종목이 PER이 15.97밖에 안 돼요. 업종 PER이 198입니다. 상당히 적평가되어 있다고 할 수 있는 그런 PER이고 PBR은 2.02입니다. 말하자면 이 기업 대비 이걸 팔았을 때 두 배 넘게 팔을 수 있는 그런 기업인데 적정한 PBR의 그런 형태입니다. 그리고 지금 차트 자체를 주봉으로 한번 살펴보면 하락 패턴 완전 돌려놨죠. 그리고 기관 조정 옆으로 기면서 돌려놓는 모습입니다. 옆으로 지금 길게 지금 두 달 넘게 옆으로 기고 있는 모습인데 제가 항상 바닥에서 옆으로 길게 길수록 얘는 결국에 갈 수 있는 힘이 많이 생긴다. 힘을 압축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시스템이거든요. 역시 계속 힘을 압축하고 있습니다. 작년부터 계속 압축을 하면서 이 앞저점, 앞구점, 박스권을 돌파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오늘 최근에 240선 맞고 딱 떨어지는 모습입니다. 여기서부터 계속 분할 매수가 필요합니다. 지금 장세에서는 강력하게 매수할 필요는 없어요. 제가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지수 자체가 하방 압력이 강합니다. 미국 지수도 하방 압력이 강한 현실이고 다음 주 12일 날 지금 CPI가 발생, 발행을 합니다. CPI, 소비자 물가 지수인데 상당히 높을 걸 예상을 해요. 지금 그거를 한번 제가 살펴보면 물가 지수와 관련돼서 시간이 조금 있으니까 지금 미국 소비자 물가 지수가 다음 주 12일 날 화요일일 거예요. 발표되는데 예상되는 게 지금 3월 소비자 물가 지수 예상이 8.3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2월 달이 7.9였어요. 상당히 지금 8점이면 인플레이션 현상에 대한 압박이 굉장히 가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 이게 소비자 물가 지수의 상승 그래프입니다. 엄청나게 강한 그래프의 형태이기 때문에 인플레이션, 페드에서는 이거를 눌리기 위해서 기준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고 FOMC의 회의가 5월 달에 하게 되는데 그때 빅스텝을 갈 수밖에 없는 0.5% 상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고 이 0.5%가 5월 달 한 번에 극한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도 역시 마찬가지일 것이라고 생각되는 현실입니다. 왜 그러냐. 인플레이션의 압력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장 마감 브리핑 때 말씀드린 것처럼 중국에서 공장이 멈춰버렸어요. 지금 그러니까 물류가 지금 힘듭니다. 그리고 러시아의 전쟁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그플레이션의 원자재의 압력이 또 강하게 발생합니다. 금융위기 때하고는 상황이 굉장히 달라요. 지금 인플레이션 현상이. 금융위기 때는 원유 가격도 그때는 급락을 했었어요. 40달러에서 움직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원유가 100달러에서 움직이고 인플레이션이 모든 것들이 가중되니까 누를 수 있는 요인들이 상당히 많이 발생을 했어요. 그렇다고 코스 비주 지수가 많이 눌리느냐. 저는 계속 얘기하지만 박스권의 움직임일 것이다. 따라서 짧은 매매를 계속 권하고 있는 이유가 거기인데요. 이게 지금 미국 달러가 유통되는 달러의 형태입니다. 굉장히 강해요. 이게 언제 한번 시간을 내가지고 이 달러의 형태들. 그래서 QT가 지금 5월 달러부터 시행될 예정인데 달러를 환수한 조치인데 이게 2010년부터 2배 넘게 달러가 유통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게 인플레이션을 작용할 수밖에 없는 회수한 작용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 때문에 지금 현재 지수가 눌리는 요인다라는 것을 이해하시면서 최대한 자제하는 매매를 권해드리겠습니다. 네, 이어서 지난 시간 원픽 종목에 대한 AS를 받아보도록 할 텐데요. 대표님, 무림 SP AS 부탁드립니다. 네, 무림 SP가 어제 단기 종목으로 말씀드렸었죠. 지금 무림 SP가 어제 분벙의 형태에서 단타로 들어갔을 때 이 패턴인데 여기서 행보하는 것은 좋은 흐름 가운데 하나다. 여기가 보통 단타를 했을 때 끌어올렸다가 장 막판에 끌어올리면 그 다음날 보통 내렸다가 올리는 패턴이거든요. 급등을 했어요. 한 3% 정도밖에 급등 안 했습니다. 이거는 수익이라고 할 수 없겠죠. 얘가 내려왔을 때 사실 이 자리는 매수 패턴 가운데 하나입니다. 여기 좀 많이 올라간 게 좀 흠이긴 한데 여기서 매수를 했다 하면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손절은 약 2, 3% 손절 잡고 매매를 하면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기까지 깼죠. 전초점 깼죠. 전초점 이러한 자리에서는 한 2% 손절인데 이 종목을 매수했다고 하면 손절로 딱 처리하면 시원합니다. 그러니까 고민이 안 되는 게 매수가 정확하게 딱 자리를 잡아놓고 그리고 이 자리는 매도가다, 손절 라인이다 딱 잡아놓고 손절 2% 잡고 여기서 올라가면 5% 이상부터 매도 딱딱 걸어놓으면 수익이 편한데 이 종목은 손절 처리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종목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네, 종목 ASJ까지 만나봤습니다. 저희 대표님과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누고 싶으신 분들은요. 노란톡 이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샵 0082번으로 종목식당 이렇게 네 글자 보내주시면 노란톡 참여 방법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서울경제TV 김종원의 종목식당 종목상담은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합니다. 일대일 투자상담, 유사수신행위 등 모든 불법사항을 엄중히 금지합니다.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는 무관하다는 점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렇게 김종원의 종목식당 함께했고요. 내일 이 시간에 저희는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